그렇다면 이 매운맛의 제왕 캡사이신을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일지 그 방법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고추 씨까지 다 먹어라. 저는 이거 야무지게 다 발라냈는데 씨에 영양 성분이 많은가 봐요. 네 사실 조리하실 때 좀 많이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추에서 바로 캡사이신이 많은 부분 바로 태좌라고 해서요. 고추 씨 부분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태자는 씨가 붙어있는 가운데 흰 부분으로써요.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함량이 96.9%입니다. 이 과피에는 캡사이신이 1.7%인데요. 이 씨앗 부분에도 보시면 지금 캡사이신이 한 1.4%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추 끝보다는 고추 씨가 붙어있는 부분이 더 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조리하실 때 좀 지저분해 해가지고 저태자 부분을 많이 떼어내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사이신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조리하실 때는 고추 씨 부분까지 같이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입에 걸리는 식감도 꺼클꺼클하고 또 요리를 해놓으면 고추 씨가 들어가면 약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 제거하고 먹었는데 고추를 헛먹었네요.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추 씨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야무진 그런 캡사이신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캡사이신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고추 씨를 요리에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씹을 때 좀 입에서 까끌까끌 거린다. 또는 음식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수를 우릴 때 육수에 고추 씨를 넣고 우리게 되면 마지막에 채 걸러가지고 말지만 칼칼한 육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인데요. 장을 담글 때도 고추 씨를 넣게 되면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된장이나 고추장 담글 때 고추 씨를 넣어가지고 방부 효과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운맛은 내고 싶지만 그런 고춧가루의 붉은색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매운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기름에 고추 씨를 넣고 볶다가 고추 씨를 제거한 다음에 매운 기름으로 채소를 볶거나 고기를 볶거나 하시면 은은하게 매운데 깨끗한 하얀 매운맛을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뜰하게 다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래요. 비타민은 풋고추, 다이어트는 청양고추 골라먹어라. 효능이 조금씩 다르네요. 이 교수님. 네. 고추가 풍부한 캡사이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목적에 맞춰서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추에 비해서 외국 고추가 좀 더 맵잖아요. 하지만 영양 성분은 비타민C가 우리나라 고추가 훨씬 더 좋습니다.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사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30배, 그 다음에 감귤의 한 2배 정도 비타민C가 많아서 하루에 풋고추 2개만 먹어도 필요한 비타민C 충족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이 풋고추를 저희가 익혀서 두게 되면 홍고추로 바뀌죠. 이 홍고추를 건조해서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저희가 무침이나 아니면 김치용으로도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홍고추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홍고추에는 사과보다 한 23배, 그 다음에 키위보다 4배 정도의 캡사이신이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용도에 맞춰서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캡사이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에도 사실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맵다라고 할 경우에 캡사이신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골라서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비타민은 풋고추, 다이어트에는 청양고추가 좋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요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매운맛 좀 보러 제가 왔습니다.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추만두가 있다고요. 네, 오늘은 고추만두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만두 피에 고추를 넣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만두 속에 고추를 정말 듬뿍 넣을 거예요. 너무 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톡 쏘는 매운맛이 좋습니다. 우선 이제 육수를 우릴 거예요. 전골을 만들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마 멸치에 고추씨를 넣어가지고요. 고추씨를요? 네, 이렇게 한번 끓여놨거든요. 고추씨가 이렇게 둥둥 떠 있으니까. 목에 안 걸려요? 네, 이걸 이제 걸러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전골의 양념에 해당이 되는 걸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의 매운맛 고춧가루 듬뿍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늘, 마늘도 넣을게요. 근데 오늘은 익힐 거라서 마늘의 매운맛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감추맛을 위해서 펴고가루 좀 넣을 거고요. 그리고 소금 한 반 정도 넣었다가 마지막에 간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국간장까지 넣어가지고 양념장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육수에 들어가는 양념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육수는 한번 걸러가지고요. 끓이시다가 이 양념을 넣어서 매운맛이나 또 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맑은 국물에 이 빨간 양념장이 들어가는 형태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면 되고요. 오늘 사용하는 이제 고명, 재료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채소들, 이렇게 가진 채소들, 배추라든지 버섯, 애호박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드디어 이제 만두를 좀 비져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고추 만두 만드는 방법 배워볼게요. 오늘은 이제 손두부예요. 수분이 적은 손두부를 칼로 잘 으깨가지고 물기를 꼭 짰어요. 두부 넣어주시고요. 두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가 고기 대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아쉬우신 것 같은데요, 김현진 씨. 고기를 좋아해 주세요. 청양고추. 아까 테자 부분에 캡사이신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오늘은 씨를 걸러내지 않고요. 이렇게 씨까지 같이 넣을 거예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오늘 청양고추 10개 정도를 썰어서 넣습니다. 손으로 썰으시면 좀 매울 수 있으니까요. 커터기라든지 장갑 끼고 썰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걀은 이렇게 볶았어요. 스크램블에 이거 하듯이. 달걀이 들어가요, 많이. 달걀이 들어가게 되면 고기 대신에 촉촉하면서도 좀 깊은 맛이 납니다. 간 따로 안 하고 그냥 볶으신 건가요? 네, 간은 따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두부에도 살짝 간간하게 소금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간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 소금 간. 신기하다. 만두소에 계란이 들어가거든요. 네, 드셔보시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엉기면서 우리가 기름기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마지막에 풍미를 주기 위해서 참기름을 좀 넣습니다. 참기름. 풍미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참기름에 풍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따가 삶은 만두 드셔보시면은 어? 정말 고기 안 들어간 거 맞아? 몰래 넣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풍미가 굉장히 입안에서 확 퍼지면서 속 재료가 좀 가늠이 안 될 정도일 거예요. 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만두는 또 예쁘게 빚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빚을 수 있을까? 한번 보여주세요. 떨립니다. 제가 미리 빚은 것도 있는데 이 여러분들 보면 밀가루가 많은 부분을 겉으로 하고요. 만두 속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저거 예쁘게 하기 쉽는데 이렇게 물을 좀 묻혀주세요.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을 먼저 가운데를 꼭 눌러주세요. 가운데를 꼭 누르고 꼭 누르고 이렇게 먼저 반달 모양으로 다 붙여주세요. 이때 꽉꽉 누르지 않으면 생각보다 힘을 좀 많이 주어가지고 꼭꼭? 네, 꼭꼭 눌러주시고요. 물이 좀 들묻었네요. 이게 좀 공기 중에 방치를 하면은 끝부분부터 마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듬뿍 발라가지고 여기에 발라서 이렇게 아, 이렇게 좋겠습니다. 양쪽 끝을 다시 이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바로 전골에 넣으시면은 익는 동안에 터지거나 쉽게 잘 안 익을 수 있거든요. 껍질 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이걸 미리 쪄놨어요. 쪄놨어요? 네. 여기 쪄놨어요. 쪄놨다가 여기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쪄놨는데 만두집에서 나오는 왕만두랑 똑같이 생겼네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정말 그 풍미가 어떤지 이미 쪄놓은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천천히 드세요. 조금만. 음? 진짜 고기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몰래 넣은 것 같죠? 담백하면서 고기 맛은 고기 맛자로 나면서 이거 굉장히 영향이 좋겠는데요? 근데 별로 맵지 않으시죠? 아니, 고추는 다 어디 갔대요? 네. 이렇게 두부랑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면 고추의 그런 뭔가 고추도 채소잖아요. 아, 고추가 채소였구나 할 정도로 싱그러운 맛이 나면서 매운맛은 좀 이렇게 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고추 만두 맛 저도 궁금한데 일단 오늘 주인공은 만두 전골이니까 저희가 전골 마저 한번 끓여볼게요. 네, 전골 끓여볼게요. 아까 준비된 육수, 고추씨를 넣은 육수에 아까 양념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일단 중간 정도 끓여놨고요. 여기에 이제 위에 좀 고명을 살짝 올려볼게요. 재료들을 올려가지고 이따 드실 때는 익은 걸 드시면 되고 위에다가 조금 보기 좋게 아니, 그냥 만두만 먹어도 맛있는데 전골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거기다 만두를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겠어요. 국물까지 떠서 드시면 사실 명절 끝에 너무 번거롭잖아요. 여러 가지 반찬하기도 번거로우실 텐데 이렇게 전골 하나만 하시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명절 음식이네요. 이렇게 해서 예쁜 만두 전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쑥갓까지 올려가지고 완성해서 내면 정말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국물이라도 맛을 보셔야죠. 전골에서 하고자 합니다. 만두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바로 건져서 먹어. 그러니까 국물맛만 한 번 어떤지 빨간이 맛있어 보여서 조금 뜨거울까 봐 제가 살짝 잘라서 한 번 속 안에까지 맛을 볼게요. 두부랑 달걀 들어가서 그런가 엄청 고소하고요. 약간 담백은 한데 고추의 매운맛은 확실히 다 달아갔어요. 이게 맵거나 얼얼하다 이런 느낌이 없고 담백하고 고소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현영 씨 오늘 맛있게 드시네요. 와, 이게 국물이랑 만나니까요. 진짜 만두 본연의 맛도 맛있지만 속이 다 시원해지면서 이거 살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추 많이 들어갔죠. 일반 만두보다는 칼로리가 절반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두 전골은 먹고 싶은데 만두 한두 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실 때는 이렇게 연말에 아니, 연말이 아니죠. 연말이죠. 명절에 이렇게 좀 살도 찌고 그랬을 때 마지막 끼니로 이렇게 챙겨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만두는 평소에 빚어뒀다가 라면 끓일 때 왜 한두 개씩 넣어가지고 먹어도 별미료 굉장히 맛있겠다 싶어요. 38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궁금증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사기 고추나 모닝 고추는 덜 매운데 매운 고추와 같은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요즘 덜 매운 고추 많더라고요. 교수님. 네, 네. 요새 그 매운맛 캡사이신 때문에 조금 이제 개량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영양 성분은 사실 거의 흡사합니다. 앞서서 제가 풋고추, 홍고추 이렇게 또 청양고추 비교해드린 것처럼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